자 이제 음수의 제곱권에 대해서 공부할건데 음수... 원래 중학교때는 루트 안에 여기 양수만 들어가잖아 양수만 근데 고등학교로 하면서 좀 약간 음침해지자 애들이 음수도 들어갈 수 있다 그치 음수... 음지로 들어간다는 거지 음침하게 이게 음수의 음수의 제곱권이야 제곱권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i야 i 이게 봐봐 루트 마이너스 3 만나서 3 쌈박질하는 건 i 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3, i를 빼내야 돼 쌈박질이니까 즉 i의 정체는 만나서 내는 놈이잖아 그래서 가둬놓는 거야 이게 i의 정체, i의 정체는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봐봐 만나서 쌈박질하는 놈을 i를 빼내 요렇게 계산하면 돼 음 그럼 이거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? 그럼 해보자 해보자 오징어 말린거 자,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뭔 소리야?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거를 그냥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계산이 이것도 곱하고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루트 2에서 마이너스를 i를 끄집어 내고 또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는 i를 끄집어 내 그럼 이게 루트 6이 되겠지 루트 2이 되는데 여기 i의 제곱이 생기잖아 얘 둘이 만나서 i 둘이 만나 뭐하겠나? 제대로 한판 묻겠지 그래서 만나서 1 내잖아 만나서 만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답변하자 이거 음수의 제곱건 기억해라 많이 쓰인다 많이 쓰여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고등학교 안 올라가면 안 쓰이겠지 올라가는 학생은 공부해두라